버세계 1. 이혜인 마주앉아 말없이 흐르는 시간이 결코 아깝지 않은 친구이고 싶다.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유치해하지 않을 친구이고 싶다. 울고 싶다고 했을 때 충분히 거두어 줄 수 있고 내가 기뻐할 때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친구이고 싶다. 비록 외모가 초라해도 눈부신 내면을 아껴줄 수 있는 친구이고 싶다. 별이 쏟아지는 밤거리를 걸어도 걸어도 실증 내지 않을 너의 친구이고 싶다. 안녕이란 말 한마디가 너와 나에게는 섭섭하지 않을 그런 친구이고 싶다.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가 눈물겹던 소중한 친구이고 싶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